오빠 벌써부터 넋이 나갔나? 나 선글라스는 가져왔나? 내가 여보한테 챙기라고 했는데 아침에 챙겼어 가방에도 넣었나? 가지고 넣었어 인천공항에서 새로 사줄게 저깄다 2, 25에서 34 그니까 지금 오늘 추석 첫날 하루가 아까워서 이미 다 떠난다 봐 그치? 다시 한 번 해줘봐 맘에 들어? 맘에 들어 난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? 내로는 살았다 여기 앉아서 핫해에 이제 동양이 두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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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패키징 진짜 미쳤다.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? 진짜 맛있어. 그냥 기분 크라상이야. 왜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건 진짜 현물을 먹는 것 같아. 응.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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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지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